좋을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56위 성시경 좋을텐데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성시경도 싫어하는 여자분들 없잖아요. 라디오 하면 잘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귀에 꿀이 찬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. 대한민국 독보적인 감성 발라더 성시경 하지만 이 곡이 처음부터 인기를 얻은 건 아닙니다. 당장이라도 고백했으면 싶은 미남 배우 강동원씨 춤이 어우러져 이 시대 최고의 고백송으로 탄생하게 되죠. 설렘 가득한 이 노래는 문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고백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. 성시경 선배 원하시는 곡이 뭐가 있을까요? 좋을텐데 좋을텐데 듣고 싶대요 현아씨가 확실해요? 확실해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